한국 나이로 22살 제가요 한국 나이로 22살 정말 친구 같은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가요 이분이 선수는 저보다 1살 많았으니까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한테 책임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46일이나 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운동을 했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